안녕하세요 북북북도스 365회 한계비용 제로사회 제로미라 박힌하고 오늘 토클을 하면 좋겠지만 이분께서 멀리 미국에 계시고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자 없이 이 책을 읽은 전문가 네 분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고요. 오늘 이분한테 우리가 얘기한 걸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분께서 보고서 그런 리플라이 준다면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먼저 자기소개 좀 하죠. 저는 지식의 큐레이션의 나이피디 부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물인터넷 회사 매직에이코의 최형욱이고요. 반갑습니다. 짧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 괜찮아요. 길게도 사람 없어요. 길게 한 때 짧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최윤섭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KT융합기술원에 일을 하고 있고 원래 전공은 컴퓨터공학인데 컴퓨터공학, 생명과학, 의학 같은 것을 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늘은 헬스케어랑 의학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은 다음 주 북포럼의 저자로 출연하십니다.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이라는 책의 저자로 나오십니다. 다음 주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하면. 못하면 자를 수 있어. 안 자를 수 있도록 하시면 알겠습니다. 북포럼은 바로 자를 수 있어요. 괜히 온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어딜 가든 집에서처럼 코자자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는 코자자의 조산구입니다. 일단 코자자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잠깐 말씀해주세요. 어떤 회사인지. 코자자는 빈방공유하는 공유경제기업이고요. 제르미 리프킨에 있는 책 나오는 그냥 있는 숙소 연결해 가지고 돈 하나 안 드리고 10조에 가치를 갖는 1조에 2조에 가치를 갖는 어떤 그런 집들을 연결해서 돈 하나 안 드리면서도 그런 숙박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하고 있는 코자자입니다. 이 영어 책도 갖고 오셨는데 제르미 리프킨에서 사인도 받으셨다면서요. 이 책으로. 네. 사인 좀 보여주시죠. 제르미 리프킨 사인이 어떤지. 자 제르미 리프킨 사인 좀 보여주시죠. 저도 한번 못 봤는데. 네. 좀 카메라.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저기 그 교보문고에서 하는 그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따 이거 찍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이런 사인을 찍을 때. 야매로 해야 돼요. 야매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일단요. 오늘 그리고요. 오늘 저랑 진행 같지는 않지만. 여기 맨.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우측에. 여기 김성환 님. 임수인 톡 기사 님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문자 통역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그 농인분들이. 귀가 안 드시면. 우리 토크 못 듣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서 지금. 속기 하신 것들이. 다 이제 온라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농인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걸. 속기 사연을 치시기 때문에. 어떤 한글 스크립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끝나고 나면. 이 스크립트를.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제대로 뱅킹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잘하세요. 잘한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게 북포럼에서. 3년째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유종말이라는 책을. 2002년도에 읽었어요. 그때 이제. 2002년도에 읽으면서. 제가. 지금. 이런 사업을. 제가 2002년도에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이 책 때문에. 제가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이게. 이게. 7월달 썼는데. 이때. 여기 최용 씨가. 최용 씨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여기다가 이제. 댓글을 단 거예요. 한 40여 명이. 2월 반에. 나도. 이거 되게. 재래픽 채널이. 감명받았다. 맨 끝에. 심은하 남편도. 댓글 달았어요. 어. 그래서 뭐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걸. 그날. 이게 월요일. 2월 밤이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우병현 씨. 저분은. 조성경제 본부장이거든요. 저 사람이 이걸 본 거예요. 제 타임라인에. 댓글을 보고서. 이분이 9월달에. 클라우드 쇼가. 매년 해요. 코이스에서. 근데. 클라우드 쇼의. 이제 오프닝 세션에. 오프닝 토크를. 누구한테 할까를. 고민하고 있다가. 이 댓글을 보고서. 어. 그래. 제레메 랩킹 부르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 그날. 월요일 아침에. 기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제레메 랩킹 한테 연락을 해라. 이메일로. 섭외를. 그래서 조선부 기자가 이메일을 보내서 그날 2시에, 월요일 2시에 제레미 랩킨이 섭외가 된거에요. 그래서 제레미 랩킨이, 그래서 우리는 8월에 우리끼리 토크를 한거에요. 최우씨 나왔었죠. 그 때 나왔었고, 일단 6명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레미 랩킨은 9월 8일날 코엑스에 사는 클라우드쇼에 기조연소를 했죠. 이 분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제가 이걸 하면 연결해서 놀라운게, 제가 페이스북에 글쓴게 연결된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거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이것이 나비효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방금 컴플레인 하셨어요. 우리 보고 짧게라 하셨어요. 아 이거는요. 분위기 줬어요. 분위기 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자 책에 읽은 문구 중에서 좀 감명깊은거 하나씩 좀 우리가 각자 읽어드릴게요. 이건 저인데 짧게 하라니까 앞에만 읽을게요. 지금으로부터 반세기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시장에서 대량으로 고용이 이루어졌던 시대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돌아볼 것이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노예제도와 농노제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참 말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진짜로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고 막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지금은 공유경제 연결 이것이 와 닿지 않지만 이게 옛날에 농노 시대나 중세 봉건시대도 산업시장 이렇게 올지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노예제도 농노제도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당연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50년 뒤 뭐 60년 뒤 그때쯤에는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 현재 이런 우리의 이런 것들을 되게 보면 야 되게 원시적이었다. 뭐 되게 야만적이었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저는. 자 일단 이 말은 뭐였죠? 제가 인간 종이 살아남아 번창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그 바이오스피어 컨셉스니스라고 해서 생물권적 의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제물이 저번에 그 컨퍼런스에서 와서 얘기할 때 한국이 이런 어떤 한국이 되게 어떤 면에서 IT가 되게 발달했다는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스마트 어떤 소사이어티 인프라 스토를 가지고 스마트 소사이어티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화하는 거와 동시에 이 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좀 더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때 바이오스피어 컨셉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생물권적 의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전까지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뭔가를 사서 향유하고 이거예요. 소유하고. 그러니까 내 엠바이로먼트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와서 이기적인 그런 어떤 이기심을 막 이렇게 조장을 해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고 해서 발전해 왔는데 그렇게 해와서 보니까 환경은 안 좋아지고 커뮤니티는 무너지고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추구해 가지고 욕심을 내다 보면 옆에 사람이 죽으면 우리 사회가 죽어버리면 결국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유 대신에 공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저는 바이오스피어 컨셉스 라는 그런 단어로 대변되는 저 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리셋하고 우리 중심의 새로운 생각과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이 말을. 그러려면 이게 세상이 또 연결돼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겠죠. 연결이 안 돼 있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연결이 안 돼 있다면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발전을 해오면서 발전이 진정한 발전이 아니고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해온 것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의식이 하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걸 바로 잡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총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골라온 문장인데요. 책을 다 읽어보시고 오신. 아니에요. 여긴 다 안 읽었어요. 제가 부프롬 형들은 안 읽어요. 저도 이제. 저도 이 책을 부프롬 참가하려고. 우리 막 얘기해도 돼. 몰라 몰라. 막 얘기해도 돼. 2, 3일동안 급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서문에 거의 2, 3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게 읽다 보면 이 책의 주제를 가장 한 문장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골라왔고요. 어떤 문장이냐면 자본주의의 운영 논리는 성공에 의해서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되게 약간 번역투의 문장인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자본주의를 더 잘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게 반드시 실패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장인데요. 이 책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떤 뭐 기술의 특히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어떤 생산성이 증가를 하고 뭐 비용을 낮추고 고용을 더 상출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극강까지 밀어봅시다 보면 완전 이제 그 비용이 제로로 수렴하고 모든 게 공유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자본주의를 더 굳건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결국 자본주의를 붕괴시킨다는 어떤 역사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골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어떤 욕심 탐욕 그걸로 갔는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좋은 것이 될 수도 역사적이지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나 뭐 개인도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어떤 장점으로 되게 충성받거나 또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것들이 나중에 그거를 계속 더 뭐 특화되고 더 밀어봅시다 보면 오히려 그냥 그 장점이었던 것이 나중에 또 실패의 요인이 되는 그런 그런 의뢰로 해석을 한 게 더 많고 되게 재밌는 논리인데요. 자본주의가 끝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에 말 논리가 어떠냐면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진화해서 다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본 공유경제라는 건 자본주의의 진화의 연속인 거예요. 다만 색깔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가 자본주의를 대치하는 것이라는 그게 아니고 실은 자본주의가 가는 것 중에 자본주의가 꼬꾸라지게 돼 있는데 공유경제가 바투를 받아서 지속성장이 가능하게 만든다. 이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이렇게 논리를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어떤 그런 논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자본주의를 각자 관점이니까 자본주의를 대치한다기보다 협력적 공유사회가 하나의 또한 뭔가처럼 나오고 자본주의도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정부도 있고 시장도 있고 이렇게 뭔가 같이 상존하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느꼈는데 뭐 그것들은 여러분도 이제 각자의 관점이니까 책임금에서 한번 느껴보시고요. 하여튼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여러분들 여기서 자 자본주의가 앞으로 자본주의가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본주의는 이대로 계속해서 더 계속 유지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뭐 여기는 거의 변화될 것 같다. 근데 변화하는데 자본주의가 좋게 변화될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좋게 변화될 것 같다. 뭐 어떤 형태에도 좋게 변화될 것 같다. 나쁘게 더 나빠질 것 같다. 세상에. 뭐 안 든 사람은 뭐야. 모르겠다.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이 좀 정확하지 않아서. 알았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어떻게 써야 돼요. 질문을 어떻게 써야 돼요. 질문을 어떻게 써야 돼요. 질문을. 질문. 제 거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오케이 하고 하세요. 하고 질문을 해보세요 한번. 네. 비교해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제 거 하려고 기다리는데 앞에서 너무 많이. 저희 지금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를 지금 다 하셨어요. 알았어요. 네. 네. 어. 제가 뽑은 얘기는 사실 앞에서 하신 것들을 어쩌면 요약한 얘기 같은데요. 극도의 생산성이 주도하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빠르게 재화와 서비스가 거의 무료인 수치대로 이동을 하고 그와 더불어 자본주의는 다음 반세계에 걸쳐. 반세계가 중요합니다. 세퇴하며 협력적 공유사회가 경제생활을 조직하는데 지배적인 모델로 자리 잡는다. 제가 이제 이거를 택한 이유는 이 책의 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말이 상당히 앞쪽에 나오는데 전체 내용을 사실 다 견인하는 이야기고요. 이 책이 읽어. 보인이 제일 잘났다는 거네. 좋은 문제 제일 잘났다는 거네. 그렇죠. 네. 제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기다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디스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모면을 해보시려고. 진실하니까. 이 책이 제레미 리프킨이 그동안 쓴 책들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그러니까 엔트로피 때부터 소유의 종말. 그다음에 공감의 시대. 얼마 전에 했던 제3차 산업혁명까지도 사실은 거기서는 내게 이렇게 모호하게 썼던 것들을 이 한 권에다가 사실 다 엮었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백과사전 같은데 그 이유는 사실 딱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공유경제라는 게 우리가 앞에 나중에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자본주의를 사실은 대체하거나 자본주의를 완전히 없애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조금 잘못 인식을 할 수 있는 게 마치 자본주의는 그동안 모든 게 잘못됐고 그리고 모든 게 반성이 돼야 되고 모든 게 없어져야 되고가 아니라 이 공유경제라는 것들이 자본주의의 반성으로 인해서 사실 시작된 것들과 공유경제가 시작된 점점이 사실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향후 50년 그러니까 반세기니까 50년이죠. 50년 동안 이 공유경제가 점점 우리 사회 속에서 가치를 추구하는 삶.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보다는 자본주의의 핵심은 사실 이윤 추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윤 추구가 모든 것들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이윤 추구하는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 그 자리를 서서히 대체해 가면서 우리 삶이 어쩌면 그 가치중심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기술이라든가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관련이 지어져서 함께 레버리징이 되는 그것이 여기 다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좋은데 말은 좋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삶이 계속 먹고 살려고 살아왔잖아요. 각자의 이득을 추구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살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와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거죠? 왜?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먹고 그거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여기 먹고 사는 거 지장이 있으신 분 계시나요? 있죠. 다 있죠. 다 있지. 아니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우리 입만 잘났어. 배고파. 떡들 다 드셨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종로우의 역사에 노숙자도 굶어 죽지는 않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거의. 네 없어요. 굶으셨나요? 아니 그래도 되게 힘들 때가 많잖아요. 힘든 거랑 굶어 죽는 거랑 사실 다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힘든 거는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상반되는 가치에 대한 추구에 대한 어떤 갭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빚이 많아요. 네 빚이 오늘 저기 커밍아웃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왜 가치의 시대를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국컴퍼니 무브먼트도 했었는데 2008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에 뭐 여러 가지 자본주의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월가의 포나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2007년 2008년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 똑같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으로 이 자본주의가 그동안 추구했던 이익 중심적인 이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월가가 더 이상 선망받는 직업도 아니고 선망받는 곳도 아니고 그쪽으로부터 이제 회귀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본주의에 반성되는 생각 생겨있는 뭐 깨어있는 자본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인간 자체를 사실은 희생을 시킨 거죠. 아니 근데 망했기 때문에 망할 초심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깨닫는 건지 저기 미만 사태 때문에 그런 게 없었다면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건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전문적으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깨달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냐면 그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달렸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런데 달리고 나서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뒤돌아보니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나 큰 상처 자국들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항상 항상 넘버원은 이익 추구거든요. 주주의 이익의 극대화. 그게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기져 있는 사실 핵심 철학인데 그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리만 사태나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일어났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뭐 설국열차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때가 메타포예요. 그 굉장히 앞과 뒤에 갭이 큰데 그 갭에 대한 반성으로 생긴 것들이 설국열차라든가 뭐 업사이드다운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다 그런 격차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본주의를 되게 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자 그건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끝나고 남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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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할 거니까요. 우리가. 제가 조금만 더 부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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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됐냐면 이제 쇼크가 온 거예요. 리만 사태 때문에. 쇼크가 왔고 그 쇼크의 원인이 실은 내가 아니었어요. 그 월과의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각이 몇 사람이 아니고 집단적인 자각. 근데 그때까지 통계를 보면 1950년대부터 미국의 GDP를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계속 답보 상태였었거든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수치는 계속 있었는데 인지를 못하다가 쇼크가 오면서 그 쇼크가 또 이제 월과의 탐욕. 월과 탐욕이라는 게 정말 자본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어떻게 볼까 탑에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각하기 시작을 하면서 야 이게 내가 돈 가지고 뭔가 그동안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뭐 더 누리고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개별이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보니 다른 돈 말고의 가치가 참 중요하구나. 행복에. 그러면 저기 엠바르먼트 중요하고 소셜 가치도 중요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공유 경제. 지금 제로미 루키는 쉐어링 커나미하고 콜라보레티브 커먼스를 거의 동일시해요. 그런데 조금 다르다면 뭐냐면 오너십 중심의 자본주의가 이제 공유 경제로 바뀌면서 왜 그러면 콜라보레티브 커먼스로 썼냐. 거기에는 여전히 경제라는 그런 컨셉이 들어가 있는데 이전의 경제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자본주의에서. 그런데 이제 돈 말고도 돈 외에 다른 가치들 사회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경제를 움직이는 동인으로써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전 경제라고 하면 돈으로 대변됐기 때문에 그 이커나미 대신에 커먼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쉐어링 커나미의 어떤 경제적인 관점 말고 가치적인 관점을 좀 더 강조하고 그런 것을 콜라보레티브 커먼스로 이해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뭐 이것도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인간의 어떤 모든 행동들은 결국 먹고 살자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이 자꾸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연결되고 한계 비용 원가가 자꾸 거의 제로 수렴하니까 이런 거를 이제는 잘 이용하는 게 되게 생존에 유리하고 경쟁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선한 의도가 아니라 가치 추구가 아니라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뭔가 가치 추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변화의 동인이 아닐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 모인계에서 몰랐는데 모인 거잖아요. 과연 우리가 과연 그러면 요새 재능 기부, 나눔, 공유 이런 말이 10년 전에 아무도 안 하다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럼 사람들 착해졌느냐 지금 전혀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저는 뭔가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엄청 유리한 것이 아닐까 점점점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네네. 학생들이 아이를 공 던지세요. 학생들이 10만 원을 10만 원을 받나? 그 저기 아빠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용돈을 받아가지고 지하철 바로 내리면 커피 마시는 커피가 뭐 5천 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커피숍은 막 골목골목 가가지고 한창 가가지고 뭐 허름한 커피숍이야. 네네네. 가격도 5천 원이야. 맛도 더 맛있지도 않아. 그럼 생각해봐요. 바보 아니야. 바보. 학생들이. 돈 많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 때문에 몰라도 거기에 뭐가 붙냐면 돈의 어떤 그게 아니고 거기에 공적 무역 커피라는게 붙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고 가치적인 논리가 이미 학생들 정말 돈이 궁하고 오히려 더 비싸. 그런데 에너지를 써가면서 가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착해져서 아니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전에 사람도 더 탐욕스러워졌는데 다른 반면에서는 그런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게 있다고요. 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이기적 유전자에 보면 결국에는 인류의 생존권이 이제 스테이크에 온 거예요. 네. 더 이상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유전자가 시키는 거야. 인류 유전자. 환경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어떤 인류의 집단적인 그 집단의 DNA의 본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방어 본능 때문에 환경을 어떤 돈 돈만이 아니고 환경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희생하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이게 DNA 맞습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물학 박사인데요. 네. 생물학 박사고요. 오케이. 글쎄요. 뭐 이기적 유전자에 보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DNA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일단 어떤 종을 종속하기 위한 본능 같은 거 물론 그것도 본능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자 이제 뭔가 화두를 하나씩 던지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각자 얘기를 하는데 먼저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의문이 들었냐면 요새 자동화가 자꾸 되고 또 인공기능 요새 기계들이 똑똑해지는 사모인터넷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이 고용하는 인구가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200만명이었어요. 대기업이 지금 130만명이거든요. 근데 대기업은 지금 10대 그룹은 10대 그룹이요. 10대 그룹 지금 뭐야 생산성 훨씬 높아졌는데 고용인구는 거의 한 40%가 줄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자동화되는 게 생산직이라든지 어떤 이런 육체노동자들을 많이 하지만 좀 있으면 얘기가 지능화가 되면 이제 기계가 그러면 전문직까지 얘기가 대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과연 인간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사는 건지 뭐 그러면 한계비용 제로 원가가 제로면 그럼 뭔가 돈 벌려면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다 공짜야. 아무도 안 사. 그럼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과연 좋은 사회인지 이게 저는 이제 그것이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질문을 하실 때 한계비용이 제로가 돼서 아무도 안 산다. 라고 하신 게 저는 좀 다시 그걸 말했으면 좋겠는데 대단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기술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발전을 해요. 모든 기술은 계속 어쩔 수 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는데 한계비용이 제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고정비를 떨고 나서 새로 더 많이 만들 때 드는 비용이 적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사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쉽게 얻는 거지 안 사는 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비용이 거의 안 든다면 사람들이 요새 구글에서 문소독을 웬만서비스 공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똑같은 건데 우리가 잘 빠지는 게 일반화의 오류에요. 어떤 뭔가를 한가를 딱 얘기하면 그게 마치 모든 거를 다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착한 사회가 됐다면 모든 사람이 착해야 되고 좋은 사회가 됐다면 모든 게 좋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사회는 사실 그런 다양성들이 공존화가 돼 있고 계속 그게 극대화되는 건데 결국 저는 한계비용 제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이걸 만드는 데 싸졌으니까 누가 사겠느냐가 아니라 정말 살 수 있는 옵션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만들 수 있는 옵션도 더 많아지고 그걸 내가 만들 수 있는 다양성 그렇죠. 내가 만들 수 있는 찬스도 사실 기회도 더 많아지는 거고 저런 건 어떻게 아까 첫 번째 궁금했던 거 자동화 진흥화가 되면 우리들은 그러면 어디서 도용은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되기 때문에 고피님이 먹고 사시는 거죠. 제가 또 답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요.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노동 관점에서는 노동이 없어지지만 실은 인간의 활동은 노동이라는 게 있고 머리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머리로 하는 것도 브레인으로 쓰는 게 있고 스피리추얼한 게 있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줄면 다른 쪽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 관점으로 보면 이게 줄이니까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인간의 액티비티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이 과도위로 변할 때 너무 급격하게 변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걸 똑같이 공유경제에서 이 논란하고 대비시키면 또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차를 한 대를 공유를 잘하면 9대에서 20대를 대치해요. 그러니 기존의 경제에서는 어? 이게 차를 많이 팔아서 이렇게 해야 공장도 돌아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20대 팔릴 게 한 대밖에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경제에 망가진다. 공유경제 했다가 리세션 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옛날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거꾸로 사람들이 20대 살 거를 똑같이 차 쓰는 걸 똑같이 쓰면서 10대 가격 10대는 어차피 한 대를 공유하더라도 비용 드니까 10대만큼의 비용을 아낀단 말이에요. 그럼 아내면 그거 뭐 할 거냐 이거죠. 그걸 뭐 하냐. 옛날에 뭐 차 사고 뭐 쳤을 때부터 사가지고 낭비하고 이게 아니고 이것저것 다른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여행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공유가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옵션이 많아져. 옛날에 택시를 모범 택시 일반 택시밖에 없는데 택시가 천 가지야. 요트도 뭐 30분에 타고 이래요.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경제는 정말 경제적이래요. 아주 이게 효율화돼요. 그리고 여기서 남는 잉여의 자본이나 이런 거는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런데 그런 건 뭐냐. 여행.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전에는 하이퍼 프로덕션 컨섬션 해가지고 서스테이너블이 아니고 환경을 망치는데 새로 일어나는 경제는 어떻게 되냐면 서스테이너블해요. 환경 친환경.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공유가 여러 가지가 돈을 아낀 걸로 가지고 공유의 옵션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원래 나는 세상을 살면서 이거 이것밖에 못했는데 선택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다른 쪽으로 더 넓어져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자동차만 자동차를 타도 뭐 차 한 대 사가지고 옷이 10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경제 때문에 기존 경제는 더 효율화되고 새로운 어떤 서스테이너블한 환경 친화적인 경제가 더 커지고 사람들의 어떤 삶이 풍요로워져서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대표님은 지금 자리가 일자리가 줄지만 오히려 이 노동 일자리는 줄지만 다른 어떤 스피쳐나 정신적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서 좀 더 풍요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맞습니다. 조 대표님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대단히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약간 덧붙여서 저도 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은요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토큰 타이밍이야 토큰 타이밍 또 길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한번 지금 질문이 어떤 거냐고 하면 자동화나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인간의 보는 역할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 때 어떤 자동화 기계가 생기고 이럴 때 제일 큰 변화가 뭐였냐고 하면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은 거였는데요. 지금 변화가 기술 혁신의 되게 큰 되게 무서운 점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고 하면 지식근로자들도 직업을 잃은다는 겁니다. 원래 예를 들면 어떤 전문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분들의 역할도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거라고 보는 것들인데요.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제 저희 헬스케어 쪽에 보면 의사들을 컴퓨터가 대체하는 겁니다. 약사는 어때요? 주로 의사를 의사가 더 복잡한 판단을 하니깐요. 그걸 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IBM 왓슨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실제 앤디 앤더슨 이런 데 들어가서 암 환자들을 진단을 해가지고 최저기 치료법을 내놓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올해 6월 달에 미국 암학회 같은 데 발표한 걸 보면 인간의사의 판단의 거의 80%에 육박한 확률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지금 당장 그렇고 앞으로 더 가면 더 발전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인간의사와 거의 비슷하게 디스턴 메이킹을 했을 때가 되면 의사들이 과연 직업을 잃어버릴 거냐 하는 걸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의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엔 그게 어떤 단순한 환자를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데이터 해석을 하고 그런 것들은 컴퓨터가 좀 더 맞게 되고 아니면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이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나 어떤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의사의 본연의 역할이 더 강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저는 암 같은 걸 전공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셔보면 조양외과 선생님들이 하루에 막 많이 보시는 분은 160명 이렇게 보시거든요. 하루에 환자들을 그래서 그게 이제 컴퓨터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를 보면 좀 빨리 가듯이 이제 그런 클리니컬 디스턴 서포팅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 도움을 받으면 본연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간 대 인간으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아이컨택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그런 어떤 인간의 역할 그러니까 본연의 역할을 더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 그 MIT 교수님이 쓰신 그 기계와의 경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내용들인데 그 책의 결론이 이제 뭐냐면 그 기계 때문에 인간의 직업을 다 일찍 잃을 것인지 걱정하는 게 지금 생각들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경쟁이 아니라 협력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더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유일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에 따르면 그 직업이 요구하는 어떤 자질 혹은 어떤 피로함 이런 것들은 역할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방금 말씀하셨으면 네 의사가 어떤 판단이라든지 진단을 컴퓨터나 인공지능에서 많이 우선을 하게 된다면 의사가 가져야 어떤 자질이랄까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라서 제가 말을 많이 못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좋은 인사 나쁜 인사 이런 걸 구분하는 판단에도 인간성이라든지 친절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력만 좋으면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강조가 된다든지 아니면 의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에서 빅데이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비던스를 기반으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 다 자동화 될 것이다 컴퓨터에서 우리가 어떤 창의력이나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더 강조되지 않을까 비단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업들에도 그런 어떤 자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좀 자 그러면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앞으로 자녀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이분들이 이미 나이로 봐서 늦은 사람도 많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직업을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될 우리 후배들이나 자녀들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 건데 어떤 직업을 가면 좋을 건지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영식도 아 이 직업이 좋을 것 같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하나만 얘기해 준다면 이런 직업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요 얘기 한번 먼저 하시고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는데요 다른 책들을 보니까 이제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생산성이 발달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는 점점 점점 이제 생산성이 높아져 가지고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는 사회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어떤 직업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위스 시계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스위스 시계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전자시계를 만들면서 스위스 시계 거의 망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스위스 시계가 왜 살아났을까요? 뭐 약간 어떤 그런 이제 브랜드? 아니면 정규? 제가 보기엔 그래요 시계가 기능을 버리고 예술로 승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낸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이요? 그러니까 가치를 창조해 내는 직업 가치? 너무 애매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오히려 여기서 답변하신 게 더 맘에 들어요 아 저는 맘에 안 들어요 저는 맘에 들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하나만 알았어요 하나만 하나면 꼭 지식 PD 자 됐죠 그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하나의 직업으로 대변 되기 어렵거든요 그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을 때 기계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기 때문에 직업이 더 이상 없어지고 우리 할 게 없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네 실제로 통계를 보면 2003년에 우리나라 전체 직업의 개수가 7,980개였어요 8,000개 정도 근데 딱 9년 뒤에 2012년에는 9,300개가 돼요 근데 없어진 게 30개고 새로 생긴 게 1300개에요 무슨 소리냐면 직업에 없어지는 속도보다는 새로운 게 생기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가치를 만드는 것은 어느 하나로 디파인 할 수가 없어요 네 수많은 다양성들이 사실 그 안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본 그 다양성에서의 가치를 만들면 이 가치와 이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직업처럼 그래서 네 그건 다 공감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관객들이 뭔가 이런 걸 들 때는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동안 그동안 이 직업이 성공할 거야 이 직업이 돼야지 가장 전망이 있어 유망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젊은 사회에서 근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 각각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가 장점이라든가 를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가치관이 이게 좋아 그러니까 이걸 해 근데 모든 사람한테 그게 똑같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정말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사회적인 가치와 변화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맨날 청소년 멘토링 할 때 쓰는 정체성을 가져라가 우리 어른들한테 해당되는 사회가 온다? 그쵸 그러니까 어른들은 너 꿈을 가져라 너의 미래는 뭐냐 라고 얘기하지만 어른들은 뭔가요? 있으신가요? 사실 없잖아요 어른들도 100살까지 살아야 되고 직업을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을 갖고 100살까지 영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한테 야 너 홈을 가져 너 성공해라 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뭘 갖고 있고 뭘 하느냐 사실 없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근데 이 책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지금 저는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돈 있잖아요 지금 자본주의에서 돈이 최고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저도 비밀면서 뭐 행복만 같이 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회에서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몇십 년 뒤에는 돈 말고 진짜 인간이 추구하는 게 다른 게 돈을 대체할까 대체하는 게 뭘까요? 돈을 돈을 대체하는 게 어떻게 보면 19세기 20세기 18세기 좋아요 좋아요 레피테이션 이코남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뭘 가치를 주는 게 아니고 돈이 아닌 다른 거고 돈은 그거에 부수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레피테이션이 먼저 오고 이런 식이죠 진짜 그런 사회가 올까요? 50년도이나 아니 이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웹에서 사람들이 어? 왜 블로깅 하지? 아니 돈도 안 되는데 돈도 안 주는데 자기가 뭐 무슨 작업 막 해가지고 슬라이드쉐어 단나에서 이거 딱 올려놔 돈도 안 주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때 그 당시는 왜 사람들이 참여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참여의 어떤 가치가 뭐 자기가 자기 표현을 통해서 자존감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통틀어서 세컨머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가치의 기준이 돈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뭐 그게 자료비 이렇게 뭐 이래서 뭐 2050년도에 뭐 공유경제 먼저 앞선다 이런 얘기 한 게 타임프레임이 좀 조정이 되게 하더라도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나는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저는 제 아들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길 바라요 일단 당장의 직업은 네 그 직업이 무슨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게 영화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하지만 세상이 지금 테크놀로지가 세상을 룰하고 소프트웨어가 테크놀로지를 룰하는 상황에서 네 시작하는 첫 번째 캐리어는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였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지만 사색하는 그 다음에 배려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다른 그런 기능들이 아름답게 다른 어떤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색과 배려 그렇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이제 조 대표님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의문이라든지 뭔가 화두가든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 책이 좀 색투막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2050 그래서 한 300년 이렇게 막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어떤 지금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의 결과물인데 몇 가지 쭉쭉 얘기하고 2050년에는 공유경제 아니면 콜라이브 커머스가 자본주의를 앞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를 이 책에서 얘기하는 논리로 보면 너무 이렇게 갑자기 탁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소예종만의 책을 보면 10년 2000년도에 쓴 책인데 그 책에 몇십 년 후에 이렇게 보니까 10년 후에 이렇게 보니까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 질문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너무 이 미래학자가 좀 대충 금세기 말쯤 아니면 좀 이렇게 누구를 들으신다 딱 어? 시간을 딱 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게 너무나 급진적인 어떤 그런 논지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여러분은 그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면 그 이유는 뭐고 전체 얘기를 했고 아니라고 하면 정말 책도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왜 그런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그 제레미 니프킨이 저는 쓴 그 책들 중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육식의 종말이라든가 유러피안 드림 같은 거 보면 하나도 안 맞아요 내 생각에는 인간적인 면을 풍기기 위해서 일부러 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책에 있는 것도 꼭 맞는다 안 맞는다를 떠나서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거기서 봐야 되는 게 자본주의를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정말 자본주의를 대체하고 없애기 때문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그만큼 사실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골랐던 것도 비슷한 거였거든요 자본주의와 공유경제가 사실은 상반되거나 대치되는 개념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썼을까 그러면 결국 저는 이제 그거를 그냥 자본주의의 목적과 공유경제의 목적으로 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그 스트럭처 전체와 공유경제라는 스트럭처를 이렇게 대비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공유경제가 추구하는 것과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에 대비는 사실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 우리가 이제 한참 얘기했던 가치로써의 트랜지션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분명히 더 향상시키고 보완할 수 있는 요소의 공유경제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더 기술적인 면에서는 좀 얘기를 하면요 저도 이제 과연 2050년 이 얘기가 그렇게 딱 끊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사실 지금부터 몇 년 뭐 훨씬 남지도 않았는데 또 한거 반면 그럼 하면 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책에 나오는 얘기가 기술의 발전 속도라는 걸 들거든요 기하급수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비슷한 책의 비유를 제가 하나 드려드리면 그 옛날에 그 어떤 우화 중에 보면 어떤 왕 어떤 신하가 되게 큰 공을 세워가지고 왕한테 뭐 상을 뭐 줄까 하니까 체스판의 쌀 한 톨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칸은 두 배씩 이 얘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체스판 체스판의 뒤쪽으로 가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있을 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되게 느리게 늘어나는 것들이 같은 비율로만 늘어나기만 하면 후반에 가서는 아주 이게 그냥 빨리 일어난다는 것인데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무호의 법칙 같은 걸 보면 그게 이제 그 뭐 컴퓨터칩의 발전이 18개월 동안 두 배 매 18개월 동안 두 배씩 증가한다 이런 법칙인데 컴퓨터칩뿐만이 아니라 뭐 되게 위키피디를 찾아보니까 뭐 디카의 픽셀수 같은 것들 되게 많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게 무호의 법칙이 나온 지가 2006년이 32번째 사이클 도는 해라 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체스판의 후반 때 들어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저도 이번에 책을 쓰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것이 제가 올해 초에 출판사에 계약을 해서 6개월 동안 뭘 쓰는데 너무 많은 게 계속 나오니까 이게 계속 계속 제 책이 옛날 스토리가 되는 것 그래서 너무 빨리 변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지금부터 단 또 18개월이 되게 과거의 발전 속도로 아주 뛰어넘는 발전이 돼버린다면 2050년이 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고용경제가 어떤 그런 저는 가치를 추구 보다는요 되게 유리한 거거든요 기업할 때 되게 유리한 거거든요 원가가 거의 많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협업을 할 수 있고 사실 사업할 때 제일 힘든 게 직원이거든요 고정비거든요 고정비가 엄청나게 위스크가 적게 하면서 뭔가를 많이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되게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엄청나게 기업적으로 그런 것이 많아질 거 같아요 그리고 그런 데가 만약에 정말 성공하는 기업들이 아니면 성공하는 개인들이 자꾸 나타나면 실체가 나타나면 사람들 용기를 얻거든요 돈은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보고 저는 흘러갈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것이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뭔가 어떤 진짜로 효율성과 이득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리프트윈이 말한 것처럼 공영기재산을 완전히 가지 않더라도 협력적 그런 사회로 자본주의가 그렇게 진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에 또 뭐 네 최윤섭씨 어떤 새로운 이슈요? 응 글쎄요 그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이제 나오는 세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책에 한 가지가 사물인터넷이고요 두 번째가 그 3D 프린터고 그 다음에 이제 MOOC라고 그냥 무크 무크 네 그 대학 강의를 인터넷에 공개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아 글쎄요 음 그래서 제가 제가 드렸던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에 관해 가지고 현재 한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을까 아니면 본인들 주변에서 뭔가 이런 변화들을 느끼고 있는 것들이 갖고 계신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변화에는 어떤 전조현상 같은 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는 전조현상 같은 것들이 어떤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뭐 정식이 아무래도 사물인터넷 시간이 뭐 왼쪽에 네 그 사실은 이제 이거 하나하나가 다 반나절씩 이야기해야 될 얘기인데 이걸 하나를 한 문장으로 합치셔가지고 왜 반나절이 반나절이 지치니까 근데 어쨌거나 되게 파격적인 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무크가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세한 얘기를 떠나서 그냥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플랫폼에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러니까 와해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무크는 기존의 교육 시스템을 분명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사물인터넷은 뭐 여기도 얘기했지만 커뮤니케이션 채널, 물류 채널, 에너지 채널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흐름에 다 영향을 인프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반대론자도 많아요 정말 3D 프린터가 많아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메이커의 관점이라든가 뭐 소량 다품종의 시대의 관점이나 다양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3D 프린터는 뭔가 쉽게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게 만들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다 실제로 제조업을 망가뜨릴 수 있고 교육을 망가뜨릴 수 있고 전체적인 산업체 인프라를 망가뜨린다는 건 제가 표현을 잘못 썼고요 와해시킬 수 있는 거죠 기존의 가치관이 역전될 수 있게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고 직업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것을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이 물론 그런 질문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관객을 위해서 감이 빨리 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이 유리할까요? 어떤 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사물인터넷은 제가 원래 하는 사업이 사물인터넷이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딱 한다고 그러면 사물인터넷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그냥 힌트를 하나 딱 던진다고 하면 사물인터넷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물과 사물인터넷을 좀 혼동을 하는데 그냥 그걸 제가 사물인터넷으로 얘기할게요 사물인터넷에 속해 있는 그냥 띵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들은 대부분 인생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을 잠을 자요 그렇죠 잠을 잘 때 내가 뭘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코를 보는지 일을 가는지 편히 자는지 푹 자는지 뒤척거리는지 몰라요 그냥 잘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뒤척거리는 게 언제 뒤척거리고 왜 뒤척거리는지 아시나요?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물인터넷은 결국은 센서와 액츄에이터의 결합이거든요 센서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인지하느냐가 사실 키에요 수면 시장만 하나 딱 예를 들면 수면 시장은 침대, 비계, 이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사고 있는 시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헬스 라운드 좀 관련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자는지는 나한테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침대에 놔서 수면 센싱을 한다거나 스트레스 센싱을 한다거나 이런 센서들이 내가 어떻게 자고 있고 자면서 어떤 패턴을 갖고 있고 잘 자는지 못 자는지 같은 걸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걔를 실제로 보이는 데다가 연결을 했을 때 충분히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하나의 예약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자 두 분도 이런 식으로 뭔가 돈 되는 거 뭔가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한 씨 말씀해 보셔요 저는 조금 했어요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저는 요즘 인터넷 오브 띵즈 인터넷 오브 띵즈가 이렇게 강조되는 거는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보면 인터넷 인터넷 얘기했지만 인터넷은 그야말로 인프라 얘기였고 거기서 실제로 사람들한테 득을 주는 거는 웹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옮겨지면 인터넷 오브 띵즈는 그야말로 온라인의 인터넷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확장되는 거고 그건 인프라적인 거고 좀 더 그거 위에 있는 거는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인데 인터넷 에브리띵 하면 띵즈, 프로세스, 데이터, 피플까지 연결하기 때문에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고 띵즈 하나의 그릇이라고 하면 그 그릇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나라까지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 오브 띵즈 그거 한다고 하면 물론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만들어지는 어떤 도로를 깔아서 도로 까는데 이렇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산업보다는 도로가 깔려서 번창하는 산업이 훨씬 큰데 한국은 저하지만 빅데이터도 다 빅데이터 전문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오브 띵즈에서 저는 인터넷 띵즈 하는 사람 전문가로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전 국민이 인터넷 오브 띵즈의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좀 반론을 가지고 있는데 오케이 돈 되는 거 하나 일단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일단은 없으신가 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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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생들 얘기를 먼저 답답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인터넷 오브 띵즈 제가 해석하는 건 뭐냐면 인터넷 오브 띵즈가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전에 온라인 인터넷이 오프라인 인터넷으로 확장된 걸로 보면 아까도 약간 얘기했지만 온라인에서의 변화가 인터넷 오브 띵즈 때문에 똑같이 일어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온라인 기존의 인터넷에서 온라인 인터넷에서 일어났던 것을 지금의 우리의 어떤 변화를 몇 가지를 보면 그대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뭔가 오프라인에서 기회가 똑같이 똑같이 오프라인에서 기회가 벌일 수 있다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결국에는 파워 투 더 피플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크라우드 소싱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사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인프라가 인터넷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파워 투 더 피플이 되고 참여되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인터넷 오브 띵즈가 넓어지면 결국에 경제의 주체가 누가 되냐 사람들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경제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나오는 3D 그래서 회사가 아니라 사람이 된다 그렇죠 개인이 개인이 모든 걸 그래서 제조업도 개인 그 다음에 무크는 뭐예요 교육이지만 교육 때 주체가 개인 그 다음에 에너지 생성도 개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의 컴패니한테 구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모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업을 해도 사람을 임파워 시키고 그 사람들의 참여를 어떻게 가치로 만드느냐 거기에 포커스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3D 프린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거 어떤 거냐고 하면 향후 돈이 될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D 프린팅은 지금 돈이 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어떤 게 있냐고 아시겠지만 보청기 같은 뭐 그런 것들인데요 일단 책에서 보면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책에는 제목이 뭐가 있냐고 하면 대량 생산에서 대중 생산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D 프린팅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뭐든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뭐 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되게 적은 비용으로 뭔가를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게 주로 강조가 돼 있습니다만 한 가지 더 헬스케어 의학 쪽에 더 덧붙일 수 있는 게 우리가 퍼스널라이즈 맞춤형 의학이라고 하는 개인화된 의학 같은 것들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귀 모양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옛날에 막 장인이 이렇게 막 깎고 깎고 해서 이렇게 맞추면서 했는데 지금은 여기를 다 스케일만 떠서 그대로 디자인을 컴퓨터에 넣으면 그대로 3D 프린팅을 만들어주는 거죠 똑같이 모양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장인들 했던 그것들 다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훨씬 적은 비용과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보청 브랜드 이름 말해도 되나요? 얘기해 저 다 해도 돼요 그래서 국내로 치면 딜라이트 보청기 그런 데가 엄청 낮은 가격에 그런 걸 만들어서 되게 성공을 하고 있고 3D 프린터로요? 네 세계적으로 보면 기존 방식으로 만들던 보청기 업체가 많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와일성 혁신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일단 보청기 업계에서는 이미 일어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보청기 이빨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손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하지만 예를 들면 3D 프린터가 없으면 절대 못하던 것들 어떤 게 있냐고 하면 구글에 3D 프린팅 스컬 구글 두 개의 골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어떤 환자가 희귀 질환에 걸렸는데 머리뼈가 자라는 거예요 안쪽으로 그래서 뇌가 압박을 받아서 눈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옛날 같으면 이제 죽는 거죠 이거를 깎을 수 없으니까 지금 영국인가 그랬는데 올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 하면 뼈를 다 드러내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3D 프린터로? 네 이렇게 딱 넣어서 구글해보시는 사진이 일 것 같은데요 제스처는 하지 말고 네 상상이잖아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보청기 같은 것들은 사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보청기 같은 것들은 기존에 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고 싸게 한다고 하지만 3D 프린팅 같은 걸 하면 기존에 못했던 것들을 아까 두개골 사진 갖고 왔다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이게 플라스틱 사진이고요 눈을 감으셔도 되는데 이게 실제 수술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플라스틱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혁신이 이미 3D 프린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네 한 주 얼마 안 돼서 아직 몰라요 네 뉴스 나온 게 거의 그 석 달 이후였던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나서 그때까지 특별한 부작용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근에 지문 프린팅 해가지고 어? 범죄 네 근데 조 대표님이 사실 아까 그 또 미래에 좀 유망한 그걸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셔서 제가 조 대표님의 비즈니스와 사실 연결돼서 하나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대신해서 네 그러니까 조 대표님이 하시는 게 공유경제잖아요 그렇죠 빈 방을 공유하는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기술 사물 인터넷이 없는 시절에 이미 사실 스마트폰 때문에 공유경제라는 게 사실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가 생겼어요 발견의 비용을 굉장히 낮출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채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방이 있다는 걸 내가 알릴 수 있고 빈 방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닿을 수 있고 빈 방이 필요한 사람들 여기 와서 묵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스마트폰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면 지금 사실 이제 사물 인터넷이나 3D 프린터나 무크를 제레미 리프킨이 여기다 사례를 들은 이유는 그것들이 한계비용을 재료로 만드는 사실은 주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에 여기다 됐죠 예를 하나 딱 들자면 이런 거죠 기술이 없었으면 공유를 할 수가 없어요 쏙카나 집카 이런 것들도 만약에 그냥 자동차만 공유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개량하고 어디에 위치를 알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어떻게 보안을 체크하고 연료라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예를 하나 딱 들어 볼게요 여기 혹시 반려견 키우시는 분 계세요? 집에 개나 고양이 네 그 집에 혹시 없을 때는 개나 고양이 누가 보나요? 식구가 있나요? TV? 독TV 독TV 독TV라고 있어요 실제 개가 보는 TV가 있어요 헬로 헬로 CJ 헬로 비전에서는 독TV가 나옵니다 실제로 하고 있고요 초원과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사물 인터넷이나 웨어러블 시장이 어디에 있냐면 반려견 시장이 있어요 개 목걸이 같은 것들에 다 보면 센서랑 GPS 다 들어있어요 센서 GPS 맵 밖에 온도계 다 들어있어서 주인의 핸드폰이랑 3G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열이 난다거나 이럴 때 바로 바로 노티를 줘서 개들의 건강을 체크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이 더 극대화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더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조 대표님이 하는 공유경제를 만약 반려견 쪽에다가 확장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반려견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다섯 가구당 한 가구가 개를 키워요 여기는 몇 분 안 계시지만 거의 천만 가구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천만 가구 중에 한 40% 정도가 독신이 많아요 혼자나 둘이 사시는 분들 결국 집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 상관없지만 출근한다거나 회사에 갔을 때 독TV가 나온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개가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니까 개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독TV가 나온 거고요 같은 관점에서 만약 이제 공유경제에다가 반려견을 결합한다 그럼 낮 시간 동안에 이 개를 대신 봐주거나 개 낮 시간에 개가 필요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경제를 이용해서 낮에는 이분이 개를 보고 밤에는 이분이 가능해요 쉽게 개가 존재하지 않는 걸 그냥 던지는 건데 이게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잠도 얘기했고요 개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 뭐야 인지하지 못했던 분야들이 이런 게 발달하니까 이게 사업화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기존에 이제 시장이라고 보면 시장의 가치가 이렇게 교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교환은 어떻게 교환이 된다면 되게 이렇게 청크 이렇게 한 번 사거나 이렇게 교환됐는데 이제는 상품이 교환되는 게 아니고 그 익스피리언스나 이런 것들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짜게 져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자본주의의 중심 중 하나가 시장이라고 하면 가치의 흐름이 극단적으로 효로화된 거예요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시장이 더 진화한 자본주의의 진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이런 방향이 이런 변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저는 이제 무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혹시 해외에서 하는 무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그거를 이처럼 읽으면서 이거 정말 꼭 들어야겠다 제가 사는 이유가 그 교육에 저는 교육에서 관심이 많은데 교육의 방법론이 너무나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뭐 스탬프도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육의 방법론이 채점도 교수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수가 채점하는 거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84%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서로 서로를 채점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 몇 십만명이 온라인에서 서로 커뮤니티로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 관점을 공유하고 우리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서로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것을 꼭 무크를 하는 주체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론을 우리가 잘 익혀놓으면 어차피 교육은 아까 보총기처럼 교육도 저는 대학이건 무언가든 모든 교육기관이 막 뒤집힐 거라고 보거든요 너무나 오래됐고 올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럼 그것에 하는 방법론을 먼저 익힌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 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무크 한번 들어봐야겠다 어떤 방법론을 확실히 한번 내가 체험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다 하나만 딱 덧붙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방금 교육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뒤집어질 수 있는데 무크가 지금 보면 이제 메이저3 업체가 있어요 네 그렇죠 코세라나 코세라나 edx나 이런 메이저3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의 지금 전체 유저가 한 650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또 하나가 교육 기관들이 사실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무크라는 것들이 교육의 기회의 평등도 만들고 양질의 교육의 굉장히 확산도 만들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작용의 관점에서는 뭐냐면 지금 저희 무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게 다 이게 영어발이에요 다 영어 컨텐츠고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과거에는 그냥 미국에서만 이렇게 했던 유학생을 받은 교육들이 전 세계를 사실은 석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화의 식민지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나라들이 있고 각각이 다 다른 언어와 문화와 컨텐츠와 컬트 이런 걸 다 갖고 있거든요 결국은 무크도 반항적으로 사실은 또 하나의 어떤 형태가 나올 게 예를 들어서 무크 2.0이다 그러면 로컬에서의 자기가 갖고 있는 컬처라든가 문화 그것들이 자기들의 랭기지를 통해서 무크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글로벌 랭기지 같은 것들이 다 서브 타이틀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이 똑같이 될 수 있거든요 역으로 웨스턴에서 들어오던 것들이 이제 이스턴에서 나갈 수 있는 찬스도 사실 생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잘 활용하는 교육기관들은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 수 있고 교육기관의 역할이 사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그냥 좋은 컨텐츠를 주는 것만이 교육기관의 역할이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역할을 가져야 되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없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저번 주 북포럼에 한국어를 팝니다 톡투미 코리안이라고 30대 중반에 선현우씨 선현우씨가 나와서 했는데 그분은 정말 500만원을 창업해가지고 전세계 200여국에 870만의 외국인들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돈도 벌고 있고요 한국어를 교육하면서 근데 그것이 뭔가 방법론이거든요 기존의 어학당이랑 이런 거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저는 이제 뭔가 컨텐츠도 중요하겠지만 컨텐츠를 어떻게 딜리버리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어떤 관점으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먼저 그걸 익힌 사람들은 분명히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무쿠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오프라인에서 뭔가 저는 이제 무쿠가 뭐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네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지식의 민주화예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인포메이션 뉴스가 처음에 가치가 있다 지금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 쓰긴 하지만 이제 전세계 모든 사람이 스탠포드 학생인 거예요 그리고 뭐 가상의 스탠포드 학교가 하나 생기고 그래서 이제 대학이 대학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거고 역할이 바뀌어야 되겠죠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고 이렇게 그러고 보면 심지어 이런 어떤 지식이나 이런 강화 이런 것들 이미 무너졌고 심지어 지혜 아이디어까지 다 이제는 자유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걸 얻는데 전혀 배려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만 이제 그거를 습득하고 하는데 정보가 아무리 많아져도 습득하고 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인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 거기서 나오는 게 컨텍스트 예를 들어서 정보가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인터넷을 보고 이제 실생활에서 그런 걸 보는데 처음에 정보가 없을 때는 정보가 있는 게 온라인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정보 하이웨이야 정보가 갑자기 많아졌어 내가 어느 저기 구두가게 갔는데 어느 한가게 갑니까? 빨간색 밖에 없는 거야 옆에 가게 갔더니 어? 빨주노트 파남보가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옆에 가게 갔더니 256칼러가 있는 거야 어? 두 번째 가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낀 만큼 가서 만족감을 느끼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게 뭐냐면 전문 정보가 들었다가 필터링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막 많은데 어? 세 개 딱 깔고 와서 어? 사장님 이게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컨텐츠가 킹이고 이 컨텐츠는 모든 거 다 거예요 뭐 교육 컨텐츠 지혜 아이디어 모든 거 이제 중요한 거는 컨텍스트 필터링 큐레이션 큐레이션 구글이 인포메이션 시대에 야후가 아주 제대로 되다가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필터인 서치 엔진이 구글이 떴던 것처럼 앞으로는 컨텐츠 자체가 아니고 그런 걸 뭐 하다가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네 이게 이제 뜰 거라고 해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경 씨 뭐야 본인은 어떤 뭐 읽으면서 뭐 어떤 것도 뭐하십니까 뭐 사실은 거의 다 얘기했는데 그냥 이거 제레미 리프킨한테 진짜 가요? 아니 할까요 제레미 리프킨 이게 저는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레미 리프킨이 왜 한국에 와서 이 얘기를 했을까 사실은 굉장히 초기에 다른 나라도 별로 안 갔는데 초기에 근데 제레미 리프킨이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말에는 주로 유럽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네 소유의 종말이라든가 뭐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 가지고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고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이런 정부 쪽에 굉장히 깊은 자문을 사실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 뭐 신재생에너지 지금 퍼센티지가 거의 27% 정도 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제레미 리프킨이 영향을 줬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레미 리프킨이 아시아에 꽂혔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아시아를 제일 먼저 달려와서 지금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아시아에 와서 제로 맞은 제로 한계비용 제로라는 것을 사물인터넷과 엮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좀 저는 고민을 그러니까 내용은 보시면 그냥 여기 나왔던 내용 내용이 합쳐놓은 내용 느낌인데 왜 굳이 아시아에 와서 한계비용 제로라는 걸 얘기할까 미국에서 한계비용 제로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아시아의 어떤 독특한 특성과도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도 아시아가 지금 가장 크고 있고 아시아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스마트폰 9억대가 필요하면 중국에 6억 5천만대밖에 아직 공급이 안 돼 있고 네 여전히 성장 잠재성이 있는 곳이 다 아시아에 있어요 인도 뭐 중국 그런 곳들 결국 뭐냐면 제로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중심이 될 곳은 저는 아시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물인터넷 역시 아시아가 그것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로 만들어낼 수 있고 물론 지금 솔루션이나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더 많은 다양성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 아시아에 향후 20년에 사실은 포텐셜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아시아에 빨대를 꽂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와서 지금 이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뭔가 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보이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아시아들이 하나 서로 각자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아시아가 에너지나 물류나 다 사실 아시아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물인터넷의 관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아의 관점에서 이제 좀 봐야 되겠다 한국이 아니라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중국은 중국은 이게 그래도 이제 사회주지 않습니까 지금 뭔가 그 당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계획을 다 짜고 하니까 제레미 리프킨이 독일 독일도 수상하고도 되게 교류가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의 지도층이랑 뭔가 이렇게 잘 꽂혀가지고 뭔가 공유경제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 이게 전국의 입장에서는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통제하는 거 좋아하니까 중국 애들 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사물을 다 깔아넣어버리면 연결시켜버리고 뭔가 그런 것들을 하고 하면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또 시너지에 갈 수도 있겠다 그 제레미 리프킨이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쓰는 비용에 한국 정보한테 25%를 스마트 IoT 포함해서 스마트 인프라를 만드는데 네 단기간에 그 25%를 투자하라는 거예요 25%를 좋아하는 건가 아무튼 25에 50 그것도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사회가 뭔데 와가지고 딱 이렇게 근데 너무 단언적으로 그러면서 논리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은 어찌됐든 뭐 IT IT IT가 발달했다고 생각하라고 전자제품 그 다음에 이제 대개의 혁신적인 자세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3차 인더스트리로 이렇게 형목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게 IoT로 대변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꾸 이렇게 직업이 없어지고 이러면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데 만약에 25%를 스마트 인프라를 만드는 데 막 투자를 하면 빌딩이 스마트해지고 이제 에너지원이 청장 에너지원으로 바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막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인프라를 바꾸면서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일자리가 생겨가지고 딱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 인프라가 있으니까 기술이 더 발달해가지고 이제 일자리가 또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고도화되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3차 산업을 받아들이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나라가 돼서 이게 이제 글로벌이 퍼져나가면 어 그 발달된 인프라 때문에 일이 더 줄은 게 아니고 일이 많아졌다가 더 유지되거나 확정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결국에는 뭐 클럽커머스니 셔리커라미 그런 것들이 바닥에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러기 그런 데 있어서는 그런 것과 동시에 사회 자체가 좀 더 개방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물권적 어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면에 봤을 때 저는 대개 뭐 청와대도 어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뭐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 이게 전부 관료들이 이런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다 잘 할지 네 자 그러면 그 그 지금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시간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의견도 있을 것 같고 같이 좀 얘기 나누는 시간 같죠 네 저 뭐 여러분 이제 뭐 커멘트라든지 아니면 여기 뭐 이렇게 같이 뭐 화두를 던지거나 그런 것들을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마이크 마이크 좀 전달해주세요 마이크 네 네 하십시오 네 자 우리 네 서로를 위해서 좀 이렇게 짧고 지나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하고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치가 이꼴 돈이에요 네 그리고 뭐 미라든지 뭐 생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자본으로 이렇게 가치가 대변이 되는 사회거든요 그 자본주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는 게 한계비용 제로라는 거는 그 그러니까 자연법칙 아니면 절대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유토피아로 돌아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그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쫓겨나면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유인화 아니면 그러니까 다른 창조적인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직업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5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직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는데 50년 후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혁명이 아니라 진정한 이런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샘플일 거고 에너지라든지 에너지가 없으면 인간은 얼어 죽게 되는데 그거를 각자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이 지금 자동차에 의존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지금 생산 현장에서 참가를 못하면 자본, 그러니까 자본가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한계비용 제로라는 거는 자기가 자본이 없더라도 그 생산 활동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참가하고 만들어낸 만큼 보답을 받는 사회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상황은 결국은 자본가들이 자기 거를 다 내놔야 되는 사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직업을 하면 돈을 벌까 이런 게 아니라 돈에 다 모여있던 가치가 뿔뿔이 다 흩어지는 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50년 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큰 상상력을 갖고 멀리를 봐야지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이 책의 본질하고는 전혀 틀린 내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학자지만 일종의 혁명가고 피를 통하지 않은 무슨 정신적인 기술적인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가 50년대에 여기 없을 분도 있고 50년대에 할아버지 되니까 저는 이제 그 다양성은 있지만 우리는 또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 것인지도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죠 이 책에 제롬이 그런 관점도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질문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일단 노동의 개념이 변화되고 사람이 이제 지식에서 가치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이제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있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아프리카도 있고 말라리아 하나 때문에 방역이 안 되고 수십만 명이 죽고 그러는데 과연 과연 그 지금 말하는 그런 한계비용 제로 사회가 됐을 때 과연 가진 사람들의 어떤 지식 재산 어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면이 창출이 되고 기회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의 사람들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향후에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어떤 생존의 문제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연 그때도 똑같은 공유경제 가치 속에 무임승차를 하면서 같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말씀하셨었는데 공유경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공유경제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에 공유경제를 다르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함으로 해서 자원의 효용성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원을 누가 가지고 있죠 자본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경제가 오히려 무슨 뭐 사람들 일반적으로 좋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거는 공유경제가 내가 있는 것을 공유할 때까지 했을 때 맞는 얘기에요 근데 그 공유경제가 지금 어떻게 발전했냐면 경제의 주체가 개인이 되는 거예요 3d 프린터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해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자본이 있어야 택시 회사를 만들고 아니면 라이선스를 따고 숙박사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본이 작아도 자본요소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 커서 누구든 새로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에 어떤 장벽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가 가졌던 그런 매립이 없어서 좀 누그러뜨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존에 어떤 자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보다도 좀 더 평등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가서 좋은 사회가 올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라리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20세기에는 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었잖아요 탕광을 한다든지 거대 자본을 투여해서 하는 건데 저는 앞으로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과 어떤 감성을 가진 사람이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거죠 자본입을 많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들려지고요 네 또 질문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오전 2시에 국회의사장이 갔다 왔어요 사실은 연결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오늘 거기서 세미나가 있었는데 크레이지 파티라고 초연결사회와 미래정당의 붕괴예요 크레이지 파티라는 어떤 특별위원회를 새누리당이 발의해서 만들었어요 모바일 투표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현안적인 문제를 모바일 투표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뤄낸 게 얼마 전에 그 그 버스 그 뭐지 광역버스 입성 문제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를 모바일 투표로 해가지고 3일 만에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것이 18세 투표율 낮추기 그 다음에 셧다운 게임제 폐지 뭐 이런 사회적이고 그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뭔가 이제는 의견을 모으고 그 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시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특이한 건 이 위원회를 새누리당이 만들었다는 건데요 아주 유지가 지금 초기 초기인데 아주 아 그랬어요 그럼 질문이 뭐예요 그런데 이거와 제가 그래서 오늘 많은 그 국회의원들이 나오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강력하게 의견을 정말 필요하다 이런 세상에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스토리닷컴의 유 대표님이신데요 국회의원들이 다들 이건 불가능하다고 아 좋은데 그 말은 알겠는데 불가능하다라고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엔 미래학회에서 미디어의 발달로 정당 정치에 큰 변화가 오는데 2040년 아니 질문 질문이 뭐냐고요 질문을 끝에만 끝에만 읽으세요 결론만 아 질문이요 아 이건 질문은 아니에요 질문은 아니고 이제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건데요 첫째 미래 정당은 붕괴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반세기 50년 안에 붕괴될 것이고 그전에 정당 제도는 붕괴될 것이고 첫째 대표자는 집단을 대표하지 않고 개인을 대표하고 둘째 똑똑한 개인이 권력을 가지고 똑똑한 개인이 그러니까 부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그 다음 셋째 몇째까지 있는 겁니까 지금 음 마이크로 참여주스와 상식 국민투표의 결정 시스템 넷째 유권자는 도덕 명분 정책도가 상관없이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오케이 오케이 정치인은 자자자자자자자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좋아요 서로 안 들면 그러니까 결론만 그걸 여러분 할 때요 질문이건 의견이건 간에 정말로 저희 하고 싶은 거 정말 좀 줄여가지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네 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계비롱 제로사회의 이제 제레미 루프킨의 관점을 이제 습득하신 네 분의 패널께서는 최근 그 PKT가 이렇게 열풍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불평등 문제가 이제 그 수치화 돼가지고 나타나는데 PKT는 막상 제시한 해결책이 국제정부를 만들어서 규제해야 된다는 말밖에 못해요 근데 한계비롱 제로사회를 통해 본다면 이 국제정부 말고도 좀 더 합리적이고 이제 그럴싸한 이야기가 다른 해결책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이미 공유경제가 왜 대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때문에 부의 편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하고 똑같이 돈을 가진 사람이 계속 돈을 더 부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가치 생산을 경제에 있어서 주체가 돼서 쉽게 가치를 만들고 그게 하나의 어떤 돈으로 부의 어떤 평등한 분배로 이어지는 그래서 21세기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 내에서 해법을 찾는 거거든요 공유경제는 어찌 보면 다른 데서 아우르밍 박스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게 옳든 그렇든 저는 되게 심각하게 한번 공유경제 관점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조건해 볼 필요가 저는 이제 UN 말씀하셨는데 UN보다는 저는 이제 좀 뜻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하이브리드 형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좀 뭐야 커뮤니티처럼 그 대신 투명하게 자기들끼리만의 것이 아니라 정말 투명하게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누군지 볼 수 있게 또 참여한 그런 것이 뭐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해서 뭔가 진실적인 뭔가를 움직이는 것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네 질문 네 그 혹자는 인간을 그 기계사회의 생식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과거의 그 역사를 봤을 때 항상 기술 발달을 인간의 사회와 윤리가 따라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한 비극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이 제레미 리프키한테 묻고 싶은 게 우리가 낙관하는 지금 앞으로 공유용제가 온다고 그런 사회가 과연 우리가 낙관만 할 수 있는 사회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케이 네 질문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낙관할 수 없는 요소가 뭔가 인가요? 그러니까 기술 문명을 인간의 사회나 윤리가 못 따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특히 뭐 그 뭐 건강 정보 의료 정보라든지 아니면 아까 나왔던 DNA 정보 같은 결국엔 보안이나 사생활 침해 같은 문제도 크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모든 것들을 공유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정보가 뭐냐고 하면 DNA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적인 정보인데 그게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어떤 뭐 웹이나 소셜네트워크 같은데 공유가 되고 있고 뭐 익명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보안이나 그런 것들이 문제됐을 때 막 예를 들어 해커가 유출을 시킨다든지 그게 이제 뭐 모든 사람이 그 개인식 사실 DNA가 개인식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엄마 아빠 내께 있으면 애가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레퍼런싱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뭐 해볼까요 부적이 아주 클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뭐 그 단순히 기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제도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사실 책에는 그런 것들 커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원론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발전이 긍정적으로 보냐면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를 보면 100년으로 보면 1년도 안 됐어요 우리 인류 역사는 어 99년은 그야말로 같이 협력하고 뭐 자연재해를 싸우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서로하고 알지도 못하게 연결돼 있고 항상 같이 협력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뭐 문명이 변화가 되더라도 우리는 같이 협력하고 좋은 쪽으로 수렴할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증명된 게 인터넷에서 어 이걸 또 나쁜 거 쓰고 뭐 이런 거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믿어주니까 좋은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이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정 능력이 있다 이 말씀 그렇죠 이미 우리는 99년 동안 그렇게 해봤습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 답이 답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제 답이 말고 한재건 박사라고 한재건 박사라고 이제 그분이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신 답을 제가 대신 전달을 드리면요 그분이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으셨어요 로봇이 로봇이 대표적인 기계잖아요 로봇이 지금 터미네이터 보면 인간을 죽이고 막 세상을 정목하고 이러는데 로봇들이 계속 지능이 발전하고 이렇게 막 스마트해지고 하면 나중에 인간에게 해를 미치지 않겠냐 그리고 계속 문제가 로봇이 막 지능이 생겨서 인간을 죽이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청중한테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딱 이거예요 백 년 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백 몇 십 년 전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자동차가 사람을 치고 자동차 때문에 사람이 죽고 자동차 때문에 산업이 망가지고 기존에 뭐 마차라든가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다 없어질 수 있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인류가 시간을 거쳐오면서 교통법규도 만들고 자동차 도로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면서 시행착오를 사실 겪었죠 겪으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그거를 개선하고 뭔가 조금 더 문제를 풀어내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은 계속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게 항상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작용이 항상 있고요 사물 인터넷이나 모든 것 저는 다 있다고 봐요 다만 인간들이 모든 사람이 전 똑같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에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으면 아마 이 시간에 여기 안 와 계실 텐데 여기 와 계셨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관심이 있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계속 그것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고 나아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사람이 균형을 잡고 계속 개선해 나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또 질문 네 마이크 잡은 사람이 임자예요 저는 이 책을 아직 못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이제 질문을 드리는데요 가치를 추구하다가 가치를 기반으로 해갖고 경제적 번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사례가 많아갖고 제러미 리픙기처럼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처럼 어떤 소통을 좀 편하게 하자 이런 데서 출발한 거가 나중에 어떤 대박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미래가 과연 이런 사회가 일반적인 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처럼 우리가 경제적 토대 위에서 이제 뭐 정신적이라든가 이런 물질적 생활을 문화라든가 이런 생활을 하는 그런 현재 체제가 일반화될 것인가 아니면 또 만약에 자녀분들이 계시면 이런 가치 토대 위에서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일을 시킬 건지 추천할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경제적 토대 위에서 어떤 편안하게 살고 뭐 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좀 여유롭고 이런 일을 시킬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이 궁금합니다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같이 있는 거 같고 아니 공유경제기업이야말로 저희는 사회 가치를 만드는 게 BM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아빠 저기 호텔 안 짓고도 숙소 문제 해결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돼 가냐면 옛날에는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구분이 상당히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경제적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가 더 의미가 있어지면서 공유 일반 영리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오버랩이 되는 게 하나의 추세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나눌 건 아니고 저 같으면 돈도 벌고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공유경제기업에 조인하라고 하다 보니까 하루는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네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유경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본주의 패러다임 안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유경제라는 얘기가 자본주의로 정복이 되거나 이런 건데 사실은 공존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의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프킨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서 사실은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 혹은 자본가 노동가를 이 문법적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직업이 어떤 것이냐 공유경제에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 젊은 세대에는 좀 다른 패러다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생비자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자급자족에 대한 어떤 시스템 툴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생산성과 소비가 종시에 일어나고 예전에는 어떤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직업을 가져서 자본을 벌어서 그거를 소비에 썼다면 지금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거기서 롤플레잉을 하면서 자본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이동하거나 물건이 이동하거나 이렇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치라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저도 이제 느낌이 뭐냐면 계속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안에서 하나의 어떤 공유경제라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지금 바라보시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본이라는 것이 물직적 자본으로 자본을 볼 게 아니라 그런 자본이라는 것을 신뢰 자본도 자본으로 본다면 자본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자본을 물적 자본만 자본을 볼 거냐 신뢰 자본을 볼 거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관점을 같이 얘기하는 것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사실 이게 9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토크가 워낙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10시까지 어떠세요 10시까지 괜찮습니까 10시까지 어차피 20분 남았는데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딩 파티 할 때 서로 얘기할 거 얘기하시고요 네 자 빨리빨리 질문들 하시죠 아까 아까 질문하고 똑같은데요 우리 자본주의 개념에서 조금 약간 벗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이게 그 기본시 경제의 기본소득 시스템이 뭐냐면 개인이나 각각 개인이나 나라가 자원이 즉 A가 갖고 있는 A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고 B가 갖고 있는 자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 교환하는 과정 중에 그 그 어떤 제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 비용 이상으로 이윤 비용을 더 추가해서 자기가 이윤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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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가치에 따라서 비용보다 우리가 가격을 높이 매김으로써 그게 이윤이 생기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사회로 네트워크에 발달된 상황에서 네트워크가 그리고 네트워크에 발달되면서 생산비용이 굉장히 단가가 낮아졌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그게 인터넷이든 아니면 인적 네트워크이든 그게 굉장히 다깝게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로부터 곧바로 다이렉트로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간단계는 어떻게 되냐 건너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유는 못 얻고 다 놀아야 된다는 즉 노동의 가치를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지금 자본주의 지금 이 책이 이야기 중간상인들 거래에 있어서 중간에 있는 계층은 어떻게 될 거냐의 질문이죠 그죠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중간단계 생산관계가 그게 1차 2차 3차 전반에 거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예를 첫 페이지 이야기했던 게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변론이 책의 본질을 약간 벗어나는 파생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본질을 건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끝나가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출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전에 저자가 책을 쓰면 팔았는데 소비자가 갔는데 그 중간 과정에 모든 인생이 지금 직거리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단계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을 벌인다는 거죠 오케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직거리가 자꾸 직거리로 갔잖아요 지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네 그렇게 진행된다는 전자에서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3D 프린터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뭔가를 생산한다고 하면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오픈소스가 있어 그래서 다운로드마저 탁 하면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서 투자해서 유통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에서 돈을 아까 얘기하는 움직이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기존에는 이 사회가 계층화되고 그리고 신뢰가 개인간의 개인의 신뢰가 아니고 또 어떤 규제나 라이선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택시 회사가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고 이렇게 필요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다 필요 없이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 가지고 하면 개인과 개인의 신뢰의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간에 매개제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는데 이게 싹 무너져 버리고 중간에 플랫폼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근간은 또 이런 중간에 매개제들이 있고 이런 건데 이렇게 효율화 되면서 기존의 규제 대신에 알고리즘 개인 간의 신뢰 이런 요소도 실은 기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와해되는 예로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상인들 많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 사람들 많이 없어질 수 있겠죠 또 근데 어떤 기회가 많이 생기거나 하면요 옛날에는 서로 협업을 못하는 계층인데 몰라가지고 근데 그것이 중간상 옛날에는 중간 상인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 신뢰가 뭔가를 알게 되니까 같이 서로 같은 역할 역할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런 저는 그런 게 되게 20세기보다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부는 어차피 창출될 거 아닌가 그게 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존의 모든 항분들이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했던 게 협업하게 되죠 협업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협업을 통해서 그냥 완제품만 생산하게 완성된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에 인간화된 상황에서 그 최종적인 그 산업만 발전하고 그 중간 단계는 다 허물어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3D 프린팅은 기존에 세밀한 부분까지 기계가 세밀한 부분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이 3D 프린팅은 거의 완벽하게 기능인 이상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 여태껏 분업화돼서 늘 같이 살아왔던 구조 자체가 산업 이거는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규 화학 산업이 무너지면 극에 관련된 모든 산업이 거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가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꾸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다시 와 알겠고 자본주의 관점에 패러다임만 존재하니까 이러는 중요한 거는 플랫폼의 발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자본주의의 탄생 배경이 1차 산업 때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석탄 자본을 캐거나 기차를 깔기 위해서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자본을 모아서 거대 산업들이 발전이 됐고 지금 그거의 발전에 따라서 플랫폼이 발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사실은 각자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공유경제를 통해서 가치를 생산을 하고 거기서 롤플레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자본주의 관점에서 직업적 관점에서 보면 마치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이 되면 우리는 돈은 못 벌 근데 그 아까 롤플레이 하신다는데 직업적으로 안 하고 롤플레이에서 뭔가 가치를 추구한다면 먹고는 사는 건가요? 그러면요? 먹고는 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먹고 살죠? 어떻게 먹고 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구글 같은 경우도 엄청난 주식을 가지고 그 자본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낸 게 있잖아요. 네. 사실은 돈을 버는 주식회사 형태라는 것을 여전히 존재할 거고 근데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슨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어떤 툴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일적으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액티비티 중심으로 그런 활동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 상상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저제도 앞에 제가 로봇들을 만들어 갖고 바닥 속에서 풀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게임하듯이 들어가서 전복 싸는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전복 싸우고 그래서 그거를 담아서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는 게임하듯이 한번 더 먹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상상하지 못한 이 두 분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현재 20세기적 패러다임이나 그런 걸로만 이런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유형의 것이 나온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기회들이 나온다. 네. 또 저는 공유경제나 이런 거에 되게 적절히 추천하고 그런 사회가 오길 바라는데 사실 우리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이들한테 공유경제가 진짜 좋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자본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실감했을 때 이게 확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세 분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아주 지인 정말 여기에서 잘 모르는 지인한테 아 공유경제 이런 어떤 세상이 이렇게 좋은 거다라고 이게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례를 줄 수 있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유경제 전문가께서 아들한테 얘기할 때는요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지구가 이렇게 온난화가 되고 이래서 이렇게 되게 지구가 아프다 그러니 치료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사서 소비하고 이게 아니고 나누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거 같고요. 부인께는 절대적으로 돈 얘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어? 우리 집 방 비는데 어? 너는 뭐해 어? 어? 코자자 올려놓고 어? 돈도 벌고 외국인들 와가지고 우리 애하고 또 이제 어? 어? 글로벌 이렇게 영어하고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외국인 딱 왔을 때 맘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영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와서 잠자고 일어났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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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영어하는 사람이 에? 헬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미 영어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영어는 그냥 단어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딱 되고요. 그리고 공유경제가 잘못하면 공유경제는 절대적으로 공유경제의 성공은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보면 어? 젤브리퀸이 이상적으로 공유경제 아니면 콜라비티브 커먼스 얘기를 하지만 그 중간에는 하이브리드 이코나미로 될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참여자들이 같이 플랫폼 플레이어가 되는 어? 협동적 형태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자본주의 여기 있단 말이에요. 동의는 돈에 있어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쪽으로 협동적으로 가기 전에는 어? 공유경제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하는 쪽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어?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라는 관점을 봤을 때 공유경제계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돈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 아직은 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돈 때문에 했는데 보니까 이게 말이야 어? 뽀다구 나는 거야. 내가 갑자기 환경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동체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공유경제의 의미를 파악해서 더 이제 공유 바가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냥 가치로 얘기하면 가치는 추상적이고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 끌질 못해. 그러니까 아직은 돈이 중요하니 공유경제가 아무리 이상적이고 앞으로 뭐 좋다고 하더라도 몇 년 되셨죠 지금요? 국유경제 하신지 사업한지 3명? 간증입니다. 간증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얘기 하세요. 자. 하세요 빨리. 여기 마이크 먼저 하세요. 빨리 나오세요. 선생님인데요. 저기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그 뭐라든지 이런 에어비앤비가 나와서 세계동으로 정파가 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유럽이 좀 더 그 오래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0년대로 오일쇼커라면서 결업시장이 처음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같은 것도 이제 소수 인력들이 이제 많이 이제 다른 나라 언어로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 미국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한 그 전역을 미국에서 이제 좀 영업 플랫폼이라든지 기술을 필수로 해서 전대계의 그 부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대부분 유럽 같은 사람들도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유경제는 다 여기다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돈 냄새를 빨리 맡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뢰 이런 게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에어비앤비라는 회사가 방 하나 없이 80만 개 지금 방이 있어요. 힐튼이 65만 개예요. 네. 육룡밖에 안 됐는데 지금 13조 밸류예요. 하얏트 호텔이 9조 6천억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천 원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돈 냄새 딱 맡은 거예요. 우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유경제라고 하면 사람 중심 지역 중심이 이렇잖아요. 자본 중심이 아니고 그런데 걔들은 머리 그 몸하고 그 영혼이 다른 거죠. 몸은 공유경제 한다고 몸은 공유경제인데 돈은 글로벌 그것도 이렇게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자본 중에 가장 꽂힌 벤처캐피터라는 데 돈을 받아가지고 글로벌리 하고 있거든요. 아까 다시 얘기해 드리면 저도 시드콤브레이션에서 한 5년 동안 사업을 하고 지금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 냄새 빨리 맞는다. 그리고 걔들의 문화 무슨 문화 이 네거티브 시스템이에요. 거기는 어떤 사회에 어떤 혁신적인 뭐가 나오면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논란이 되더라도 네. 그러는 과정에서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데 한국은 어떠냐 일단 공유경제 컨셉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유경제가 안 될 수 있는 것부터 규제가 뭐고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분단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포지티브 시스템이에요. 되는 것만 해. 되는 건 뭐예요. 항상 기존의 과거에 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모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한 다음에 마이크 글로 옮길게요. 마지막 빨리 가세요. 그러면요. 지금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약간 그런 거에 갈등이 되게 크실 거잖아요. 이제 기존의 자본주의에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저의 부모님 아니면 질문자의 부모님 제 부모님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근데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앞으로 50년 뒤도 30년 뒤도 심지어 내년도 장담을 못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기존의 분들을 이제 좀 어떻게 새로운 이런 공유경제제를 좀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고 또 저희가 좀 어떻게 주도를 해나가야 되는지 좀 한 그 사이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왜 왜 이해시켜 주려고 그래? 그렇죠 본인 먼저 살아. 본인 먼저 살아. 내 일을 모른다며. 본인 먼저 산다며. 뭘 이해를 시켜주나면 그럼 살아야지. 네. 맞아. 어떻게 봤을 때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지금의 패러다임 말고 여기서 주장하는 뭔가 많은 단추들을 제공했는데 그래서 제일 깊이 있게 읽어보셨을 테니까 향후에 일어날 패러다임이 변화된 모습이 어떠한 가치와 신념체계를 통해서 세계관을 형성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셔도 되고 그런 걸 가치로 봐도 되고 세계관으로 봐도 되고 의견 있으시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생산성이 극도로 발전하면 변할 수 밖에 없어요. 결국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가 될 거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떤 모습이 될 건지 제레미 리프킨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 저희가 아니라 저는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책에서 민주화라고 보는데요. 민주화 차별이 없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 키워드 그러니까 프로슈머 모든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가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반인들끼리 의료 지식 같은 걸 다 공유해서 그 어떤 뭐 집단지성으로 의사와 같은 지혜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떤 예전에 어떤 자본에 의해 가지고 불평등이 나눠졌던 것들이 옛날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생산수단 소비수단을 다 공유하게 되고 전문시까지도 이제 크라우스 소싱으로 다 공유하게 되니까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좀 평등한 사회가 다음 패러다임의 특징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견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찌보면 인류가 불을 가지면서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이 평등 사회가 계층화되고 이렇게 되어 온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이 석기 철기 이게 아니고 인류에게 제2의 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2의 불에 의해서 진화해온 문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가는데 문명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은 이제 평등해지고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질문은 아니고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질문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네. 결론만. 아까 이제 오후에 워컬힐 회사는 HL 포럼에 갔더니 뮤의 사례 같은데 기존의 큰 회사들은 100만 명을 줄였고요. 새로 나오는 회사들이 300만 명을 고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직업이 어떤 직업이 나올 거냐 라고 우리 고호성 피디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 가지 직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커넥팅 헬퍼라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부모 세대 얘기했지만 사람과 사람관 또는 사람과 기계 간의 커넥팅의 어떤 갭을 메워주는 그런 직업 두 번째는 공유경제 아키텍처라 그래서 공유경제가 뭐 플러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도 있을 테니까 뭐 정책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시큐리티 같은 것들에 총괄적으로 하는 아키텍처라는 직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봤고요 세 번째가 아까 무크 얘기를 하셨는데 러닝 헬퍼라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나왔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굉장히 커다란 대학교는 사라지고 그 다빈치 연구소에서 오신 분이 그 마이크로 콜리지라 그래가지고 10명 15명에 특화된 거 가르치시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누가 가르칠 수 있느냐 어디 가만 배울 수 있느냐를 가르쳐 주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커넥팅 헬퍼 두 번째가 공유경제 아키텍처 세 번째가 어떤 그런 러닝을 코디네이팅 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알겠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디 퍼스트 레디 퍼스트 감사합니다 저는 책을 만든 편집자인데 그래서 이제 한 다섯 번을 읽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얘기들 되게 재밌게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좀 생각도 하게 되고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책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좀 빠진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밀레니엄 세대라는 이제 리프킨이 이제 그 다음 세대 뭐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제 초반에 어떤 이게 가치 생존의 문제냐 돈을 중심으로 한 생존의 시대냐 아니면 가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적 공유사회냐 이제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그거를 좀 엮어주는 키워드가 저는 리프킨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후대를 위한 어떤 가치를 남겨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세대에는 이제 그 생존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이것도 저는 의견인데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또 어떤 좀 새로운 세대라고 저 스스로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프킨이 50년 후라고 이제 좀 어떤 답정남처럼 딱 찍어가지고 그때 이제 2050년이 되면은 뭔가 바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리프킨이 미래학자지만 좀 분석가라기보다는 어떤 전망가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어떤 정확한 계량적인 정량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좀 지향을 많이 담은 점이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현실을 믿을까가 또 각자의 선택이라고 봤을 때 그건 또한 또 되게 세대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10년 후에 사업을 할 사람인가 50년 후에 사업을 할 사람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각자들이 여튼 변화의 시기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 책을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밀레니엄 지금 여기도 지금 밀레니엄 세대에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본 아이폰이 있어 이미 그러니까 이런 세대 사실 지금 IoT 중에 되게 중요한 그 분야가 헬스케어 뭐 핏핏 같은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엔게이지먼트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 밀레니엄 세대만 유난히 그렇게 높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른 세대만 전혀 다르게 그래서 그런 밀레니엄 세대가 이 책을 보거나 그 개들이 주적이 되는 사회가 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좀 새로운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이 자리에서 자본주의 4.0 감정노동 15분 톡을 했었는데 사실은 인간의 탐욕은 무한한 거거든요 무한한한 거고 이 공유경제나 이런 것들이 인간 삶을 서로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많이 묘사를 하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미국의 돈 냄새 때문에 다 지배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요 무크도 결국은 미국이 이 교육시장을 다 박살내고 유태 중심의 유태인들이 이 세계를 교육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음모론이 아니냐라는 아니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유경제도 공유경제 하면서 결국은 유태 금융자본들이 세상을 싹 쓸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최고야 하다가 결국은 지금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가 좋다고 했다가 다 그지됐지 않습니까 미국의 중산층 다 무너지고 미국이 OECD 빈부격차 1위 회사입니다 1위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2위고 그래서 그 저는 공유경제나 또는 무크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이 유태 자본주의의 이 음모론에 이슬람이세요? 아 저는 배달 민족입니다 아니 유태인들을 너무 싫어하시길래 음모론에 음모론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무탄료약관 좀 이렇게 알았던 네 그런 시각인데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논리가 이렇잖아요 지금 자본주의가 사라지고 공유경제가 오는 것의 이유가 자본주의가 극단적으로 진화해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 성장시키기 위한 안으로 공유경제가 나오는 것처럼 오버나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이 그런 논리대로 돈 놓고 돈 먹게 하자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은 됐지만 지역 중심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자자가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회사가 싸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됐든 궁극적으로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갈 것이다 아까 책을 편집하신 분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갈 거라고 제로빈 리프킨이 얘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제로빈 리프킨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절대적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살아야겠으니 내가 나만 살겠다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할 것 같아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속한 우리를 생각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네 몇 개제 자 이제 오늘 10시 참가해서 이 북포럼이 아주 매력이 푹 빠지고 있는데 저기 이제 그 자본주의 효용성이 극대화되면 소유가 종말되고 공유 사회로 간다 그랬을 때 제일 비효율적인 집단이 뭐냐 관료제거든요 제가 저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관료제 문제 더 나아가서 국가의 문제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 맞죠? 튜드빔, 튜드빔, 튜드빔 튜드빔, 튜드빔 튜드빔, 튜드빔 어려운 질문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을 좀 할게요 지금 공유경제에서 우버, 에어비앤비에서요 기존의 숙박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다 정부의 규제나 거기에 관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정부 필요 없다 정부 필요 없고 이제는 데이터드립은 알고리즘으로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정부 조직이나 관료들의 역할은 되게 사라지고 오히려 그런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무한으로 개인한테 힘이 가잖아요 근데 개인한테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3D 프린터 가지고 총 만들어 가지고 막 쏘고 다니고 이거는 그냥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찌 보면 기존의 관료나 이런 사람들, 정부는 그런 부작용을 막는 어떤 소극적인 역할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관료뿐만 아니라 과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선한 거냐 플랫폼 민간업체가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하나님처럼 모든 걸 결정하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그것이 공유경제회사건 구글이건 경고원 간에 과연 그것이 어떤 개인, 어떤 특정 집단이 그걸 다 다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다 연결되는데 뭔가 그 투명서를 어떻게 받고 할 거냐 저는 이런 것이 결국은 앞으로 우리 옛날처럼 권리장전처럼 우리 옛날의 역사처럼 뭔가 이런 이제 이게 디지털 사회에서도 그런 권리장전부터 그런 것들이 저는 되풀이 될 것 같아요 뭔가가 사건이 일어나면 뭔가 그것 때문에 뭔가 그것 때문에 뭔가 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전문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1월 19일에는 모모 세대가 몰려온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10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밀레임 세대만 알았는데 밀레임 세대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밀레임 세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들 그래서 이때는 북보람 의원들의 자녀들을 MC로 부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10대들 그러니까 어른들의 MC를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MC를 보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스탠딩 파티 할 때 여기 안철준 PD가 PD 하니까 우리에 여기 좀 참여하고 싶다면 오늘 얘기하세요 그래서 기왕이면 북보람 회원들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MC를 보게 하고 싶고요 우리가 매주 매월 네 번째 주는 저희가 문화살롱에서 책이 아니라 시나마 천국 영화를 보면서 그냥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요 첫째 수요일은 이렇게 외설을 하거든요 다음 달은 누굴 만나냐면 우리가 돈키호테의 세르반테스를 만납니다 안 계시지만 그래서 돈키호테의 세르반테스를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달에는 오늘 수고하시는 여기 속기사님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는데 두 분께 박수도 해주세요 오늘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네 너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늘 제롬이 랩스키한테 간단하게 영상으로 바로 하시죠 하죠 한마디씩 조 대표님부터 제롬이 한 마디 영어로 해야 돼요 해안을 밝혀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한국에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좀 더 이제 한국이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어떻게 세계민들을 위한 어떤 뭐랄까 같이 창조의 민족이자 국가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공유경제에 관련된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드릴 테니까 나중에 리콤멘트에 대해 더 부탁합니다 I love you 저는 책을 읽으면서 되게 지적인 자극을 많이 받았고요 그 책에서 하셨던 그 2050년도에 전망하셨던 것들이 그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역시 굉장히 사실은 소유의 정말 때부터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제레미가 생각하는 사실 50년 후가 사실은 결국은 어떤 그 변화를 예측해서라기보다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미래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그 의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지에 저희 한국이나 우리 한국의 기업가들이 함께 가치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사물인터넷 책을 쓰고 있는데 추천사 부탁드립니다 네 추천사 부탁드립니다 주사한테 부풀어 나오네요 그런데 제레미 안녕 저는 이제 당신이 쓴 소유의 정말 The Age of Access를 2001년도에 입고서 피드받아서 이런 사람이 오는구나 해서 저는 그걸 바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벤처 만들어서 개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 휴유증으로 지금 12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책을 보니까 뭐 50년에 온다고 저는 지금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지금 야 50년이 줬는데 내가 몇 살이야 지금 어? 그래서 언제까지 저보고 믿고 하라는 건지 어? 제발 좀 이렇게 이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좀 이렇게 사업을 좀 하나 좀 만드셔가지고 용기를 사업하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런 사업가한테 용기를 좀 보여줬으면 용기를 좀 보여줬으면 용기를 치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아 오늘 이제 너무나 이제 바쁘신 어? 바쁘신 세 분 모셨는데 어? 제목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용기 어? scri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